인생 여전히 가야겠다 여전히 가야겠다 여전히 가야겠다 그리는 그 성도 어디서 가야겠다 우리에게 나왔던 곳 대박칠 아이템을 찾고 싶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던 어느 날 성지술래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아담은 신부의 그 말에 대박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그건 바로 성지의 공기를 남아가는 것 이제 자신이 만든 제품의 상품성을 시험해보려 하죠 그리고는 청수를 마시는 대담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사람들은 홀린 듯 홀리에어를 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아담 하지만 신부의 방해로 쉽지 않고 알고보니 이 신성한 사업에도 이권이 존재하더란 사실 포기할 아담이 아니죠 자신이 파는 공기의 신성함을 눈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확실히 그의 영업 능력은 최고였죠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판매에 성공한 아담 수수료를 내라는 동네 건달에 맞섰더니 유사 제품이 반값에 나와 팔립니다 비즈니스 최대의 위기 이번엔 어떻게 넘길까요? 신성한 공기를 파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주인공 아담 역의 배우 샤디 스로어가 연출까지 맡았는데요 독특한 해악과 풍자로 평단의 호평과 주목을 받은 작품 삶의 구원이 필요한 한 남자를 통해 인생과 종교의 의미를 돌아 봅니다 이 남자가 꿈꾸는 거룩한 사업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